팀 쏘가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4 쏘가리 시즌이 활짝 열렸습니다. 설 연휴에도 좀 날씨가 따뜻했으면 좋았을 텐데 날씨가 오늘부터 따뜻해지네요. 그리고 내일은 15도 1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오늘 밤 내일 또 이번 주 중 주말 다음 주까지는 계속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즌이 활짝 열렸다고 해도 쏘가리 시즌이 활짝 열렸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강준치 잡으러 다니고 송어잡으로 다니고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쏘가리 낚시 해볼 거고요. 또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준비가 됐으니까 쏘가리 밤낚시 여러분들하고 많이 공유를 해서 쏘가리 여러분들 즐겁게 낚으실 수 있도록 저도 제 노하우 많이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제 2024년 쏘가리 시즌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2024년 첫 번째 이벤트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뭐냐면 쏘춘쿠키입니다. 쏘춘쿠키 말 그대로 포춘쿠키 아시죠? 포춘쿠키라고 서양에서는 연초에 포춘쿠키라는 쿠키 안에다가 운세를 적은 종이를 집어넣고 그 포춘쿠키를 부수어서 포춘쿠키는 먹고 그리고 그 종이 안에 적혀있는 운세를 보고 그 해에 본인의 운세라든가 마음가짐을 좀 다 가다듬는 그런 포춘쿠키라는 문어가 있는데 우리도 그 쏘춘쿠키라고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쏘춘쿠키하고 럭키박스하고 이제 조합을 할 겁니다. 보통 작년에도 럭키박스를 하게 되면 팀쏘박스가 있고 럭키박스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팀쏘박스는 국내 민호우하고 그때 쓸만한 그 시기에 쓸만한 민호우들 플러스 이렇게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고 그리고 럭키박스는 그거의 3배 정도 되는 금액을 포함해서 일본 일제 민호우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사기는 부담스럽지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본 민호우들 포함해서 외국 민호우들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럭키박스로 보내드렸던 이벤트가 있는데 럭키박스하고 포춘쿠키하고 합쳐서 쏘춘쿠키라고 이름 져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식을 말씀드리면 요렇게 쿠키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드실 수 있는 쿠키예요. 초코칩 쿠키 굉장히 맛있고요. 요 쿠키를 준비했고 쿠키를 요렇게 개별적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개별 포장한 안에다가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적은 쪽지를. 쪽지를 정말 웃자고 즐겁자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쏘가리를 만날 운세 여름에 물가에 자꾸 가세요. 요렇게 팀 쏘가리 요렇게 적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 이거 제가 다 생각해서 적은 거라. 또 일반적인 것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직접도 적었습니다. 강가에 쓰레기 많이 주워주시면 사짜 쏘가리 마구 만날 운세 팀 쏘가리 요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요렇게 건강하고 안전한 출족길 보장. 예 가장 중요하죠. 예 가장 중요합니다. 요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뚫뚫 말아서 쿠키 안에 넣어두면 쿠키는 열어서 드시고 그리고 안에 운세. 보시고 또 민호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중에. 한 개에다가 이렇게 스텔라 당첨될 운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한테 제 전화번호는 아시니까 제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번호에다가 문자가 당첨됐다고 인증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주소로 스텔라 보내드리는 거 추가로 발송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해보면 요거는 위조나 내 글씨체 흉내내거나 할 수 없는 게. 요렇게 팀 쏘가리라고 팀 쏘가리라고 인장을 박았으니까. 팀 쏘가리라고 인장을 박았으니까. 절대 요거는 흉내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받으시면 아 요거는 스텔라 하나구나.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해서 제가 잘 요렇게 똘똘 말아서. 똘똘 말아서. 재밉니다. 똘똘 마른 거 이렇게 펴는 거. 이렇게 똘똘 말았습니다. 조그맣게 말아가지고. 이 쿠키 안에다가. 쿠키 안에다가 요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안에다가 요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요거는 잘 붙이고. 잘 붙이고. 그리고 요렇게 가만 가면 또 심심하니까. 여기 제가 요런 식으로. 팀 쏘가리 쏘춘 쿠키. 요런 식으로 스티커를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쿠키 붙인 자리에다가 요 스티커로 완전히 밀봉을 해서. 요렇게 여러분께. 요렇게 여러분께.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민호가 있습니다. 자 민호가 요렇게 있습니다. 민호 요 총 20개를 준비할 거고요. 민호 종류는 제가 작년 가을부터. 가을 시즌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묵직한 헤비 싱킹인데. 워블링도 좋고. 움직임도 좋고. 비거리 뭐 압도적입니다. 요런 헤비 싱킹 민호 종류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브로더 피싱의 플레이베이트 플레이무무 플러스 7g짜리. 50HS라고 돼 있습니다. 50mm짜리 헤비 싱킹. 플레이무무 7g짜리. 요거 5개. 그리고 요거는 플레이무무 버전 2. 예 버전 2고. 1g이 더 무거운데. 1g 차이가 뭐 엄청 차이가 있겠나 싶은데. 실제로 비거리도 차이가 있고. 또 무게감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종류 다 있으면 좋겠어서. 이 두 종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종류 요렇게 준비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60짜리 살짝 필요합니다. 60 싱킹입니다. 금린의 아스트로 60S. 요것도 7.6g짜리. 7g 8g인데 7.6g. 절묘하죠. 7.6g짜리. 60짜리. 요것도 싱킹 민호. 그리고 요거는 아이마로베이트의 아이마로베이트의 소피디 50S 와이드. 작년 여름에 대박 났었죠. 작년 여름에. 이걸로 제가 몇백 마리를 잡은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많이 낚시 많이 하고 많이 잡고 했던 소피디 50S 와이드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3월에 4월에 3월 초반 4월 요때 바닥낚시 소가리 첫 소가리 또 소가리 시즌 초반에 바닥낚시에서 좀 낚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시즈널미노우들 요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요거는 6,500원 좀 비싸요 요게 6,500원 6,000원 또 5,000원대 요거는 뭐 4,000원 4,500원 뭐 이런데 총 합치면 11만원 정도 금액이 나와요. 총 합치면 미노우 가격 11만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 케이스 두개 보내드릴겁니다. 케이스 두개 보내드릴거니까 케이스는 요거는 하나에다가는 7개씩 들어갑니다. 총 14개 들어가는데 하나에다가는 브로더피싱거 또 하나에다가는 아이마루하고 금린 요렇게 나누어 담으시면 여러분들 요 케이스 두개만 갖고 나가시면 충분히 시즌 초반에 미노우낚시 할 수 있는 요 세팅이 되니까 요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죠 요거 스텔라는 요게 지금 금액대가 80만원 정도 80만원 초반대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뭐 소비작가 업작가가 구별이 없어요. 저도 이게 살라면 아 힘들어 근데 요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럭키박스 보통 해보면 10개 중에 1개 그러니까 총 10개 중에 1개 정도 럭키박스를 추가했었는데 그럭키박스 하지 않고 요 스텔라 하나로 원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 정품이고요. 네 윤성 정품 스텔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4 쏘가리 시즌 첫번째 이벤트 쏘춤쿠키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볼거고요. 많이들 참여해주시면 저도 많이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요거 50분이 넘으시면 제가 선물은 더 추가를 할거에요. 그거는 따로 공지를 한번 드릴건데 요렇게 해서 쏘춤쿠키 미노우도 공지해봤고 그리고 방법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금액은 11만원 금액은 11만원씩 안내되는 계좌로 여러분 입금해주시고 문자로 저한테 쏘춤쿠키 이벤트 참여 성함 주소 남겨주시면 2월 25일 2월 25일날 일단은 미노우하고 쏘춤쿠키 일괄 발송 드립니다. 그중에 스텔라 인장이 박힌 스텔라 도장이 찍힌 팀쏘가리 도장이 찍힌 스텔라 운세표가 갈거에요. 그러면 그거 받으셔가지고 받으신 분은 저한테 문자로 문자나 전화로 주소 그리고 사진 꼭 보내주셔야 돼요. 스텔라 쏘춤쿠키 인장된 태그 사진 저한테 꼭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그 주소로 스텔라를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으시면 인증샷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텔라 안 보냈네 보냈네 이런 말 하지는 않으실 테지만 저는 이거 장사하면서 한 번도 그런 걸로 논란이 됐던 적은 없는데 아무튼 스텔라 받으시면 꼭 인증샷 해주시고 인증샷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제가 또 힘을 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더 즐거운 이벤트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뭐 스봉 행사는 열심히 할 거고요. 스봉 행사는 열심히 할 거고요. 3월에 스봉 행사 해봅시다. 3월 초순에 스봉 행사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지금 계획 중인데 팀쏘가리 앰버서더라는 좀 그거를 좀 해볼 거예요. 디올 앰버서더 뭐 이런 거 있죠. BMW 앰버서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팀쏘가리도 앰버서더를 해서 팀쏘가리 용품들이 꽤 많이 지금 이제 나왔어요. 뜰채 로드 그리고 또 웨이딩 자켓 웨이더도 나올 거예요. 웨이더 이렇게 또 미노우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후원해 주시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조합을 해서 팀쏘가리로 풀착 딱 하고 물가에서 낚시하시고 또 팀쏘가리 홍보해 주시고 팀쏘가리 홍보뿐만 아니라 쏘가리 보호하고 아끼고 강변 청소하고 하는 거 같이 해 주실 수 있는 분 쏘가리 앰버서더 몇 분 이렇게 좀 같이 해볼 계획이니까 그거까지 그런 이벤트까지 같이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쏘춘쿠키 많이들 함께 해 주세요. 자 이거 영상 올려놓고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팀 쏘가리 시즌 시작 출발 기분이 좋아. 오늘 밤낚시 갈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wireUP 재미있는 아멘